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SCM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6일 1시 54분 거의 2시를 맞이하는 시간인데 오늘 오랜만에 SCM 생명과학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에 SCM 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게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SCM 생명과학 뉴스 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다. 어떤 생각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M 생명과학 주주분들 채널 추가 안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SCM 생명과학 지금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채널 추가 꼭 해주시고 주도주 매매도 같이 해보시고 저는 오늘 3종목 4종목 정도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충분히 먹거리 있는 시장이니까 SCM 생명과학은 영상 통해서 꾸준히 대응 같이 한번 해보고 또 주도주로 수익 내면서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시면 채널 나오니까 그쪽으로 SCM 생명과학 남겨주시면 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가 뭐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게 뭐냐면은 SCM 생명과학이 진카 진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안가 두번 갔을 때의 재료 최장형 이거 이게 필요하다. 물론 뭐 필러니 리오프닝이니 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못 따라갔었죠. 안 따라간건지 못 따라간건지 어쨌든 근데 오늘 장 중에 10시 22분이야 10시쯤 돼서 한번 나오더라구요. SCM 생명과학의 급성 최장염 치료제 세계적 학회지 개제로 강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는거에요. 이게 내용이 내용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좋았으면은 뭐 치고 갔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가격구간 얼마였죠. 9,250원과 만원 사이 시세가 시작했던 그 초입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뭐 해도 된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꼭 이때쯤 딱 되니까 어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학회지에 게재를 했대요. 게재가 확정이 됐다. 좀 의도적이지 않나? 나만 의심병 걸려서 그런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중등증, 중증, 급성, 최장염, 줄기세포 치료제 안정성 및 유효성을 입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게 뭐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무슨 뭐 학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데 공신력 있는 곳에 뭔가 논문이 등록됐다라고 하는건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사실. 일시적인 이것도 재료라고 하기도 뭐에요. 일시적인 그냥 반짝하게 만드는 딱 그 정도인데 사실 뭐 이게 나쁠 건 없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에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다 저는 의도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게 아 바이오 턴 한번 올 것 같은데 알테오젠 고개 쳐들었는데 삼천당제 신고가 갔는데 에스티큐브 바닥 잡았는데 이런것처럼 계속 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수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지켜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게 여기 나와있어요. 급성 최장염은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약 30%까지 사망에 이르다. 이게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최장 쪽이 저희 친할머니가 또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손도 쓸 수 없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뭐 극악의 암 이런 얘기 하는데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와 대박이다 라는 느낌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1상 게다가 환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아 3, 4명인가? 그럴건데 그러니까 보통 어차피 1, 2상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하고 유효성을 입증을 하지 대규모 임상 같은 경우는 보통 3상, 2상 말 그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보시면 조건부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임상 2상 후에는 시장 진입. 보통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2상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큰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시키고 그러려고 하는데 바로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어때요? 블루오션이잖아요 사실. 명확한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SCM 생명과학이 완주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임상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돈이 되는 희귀질환에 대해서 임상을 잘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치만 또 이런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이런 또 희귀질환에 임상하고 성공하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어때요? 파워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상 굉장히 또 모수 자체도 크고 2상부터 긍정적으로 결과 나오면은 분명히 대기업들, 큰 회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SCM 생명과학한테 기술 팔으라고 막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딜만 잘하면은 총이 얼마죠? 천억짜리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조단이 넘어가면은 이제 블록버스터다 라고 하는데 한 3천억, 5천억만 해줘도 뭐 천장으로 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또 가지고 있다. 어쨌든 지켜야 할 구간에서 지켜주고 반등까지 나오면서 이슈를 한 번 더 만들어줬다. 시장에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 오늘부터 뭔가 바이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까지 좀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CM 생명과학 반등하고 또 강한 또 매물 소화 해주면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주도주 저희도 카카오톡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주도주면에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금요일 마지막 날 한 주의 마지막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